좀 더 가까이 와 어깨가 다수있게 숨쉬는 소리까지 들릴게 누가 더 보니 우리 자리 사이 안에 누구 반응 정도는 들어가게 난 짐승이 맞긴 한데 물진 않 내 말은 적어도 지금 여기서 마려 안 돼 라는 얘기 말이 안 돼 그럼 네가 날 여기까지 왜 따라왔게 남녀와 함께는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너의 그 넷 번째 손가락에 잡고 우리 분지 아마 3분 정도는 듣다가 알겠어 못해 난 이미 때워졌어 우리 더니 약간 dangerous 이 자리에서 많은 전화기는 걸어 남자친구 사랑 얘긴 하지마 Girl you know what come on 데려다줄게 전화 갖고 나중에 해 데려다줄게 밤공기가 차니까 오늘만 데려다줄게 오늘만 데려다줄게 내 친구님이 내 친구에게 데려다줄게 내일 아침에 구차 구차 데려다줄게 전화 탔고 나중에 해 데려다줄게 밤공기가 차니까 오늘만 데려다줄게 네 친구님이 내 친구에게 네 친구님이 내 친구에게 데려다줄게 꼭 매일 아침에 지금이 술자리와 내가 치는 대사 슬로우한 분위기와 빨리 뛰는 맥박 지금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해 그제랑 비슷해요 주인공이 바뀌었네 네 친구에게 말 좀 해줘 가방은 챙겨가도 넌 좀 빼줘 너의 살짝 깨문 입술 지푸린 미간이 사릿한 기분까지 모든게 너무나도 완벽해 이러다가 오늘 밤치타로 난 변해 오른다리 안 떠도 난 늦대가 돼 너도 어차피 온대 뭐가 문제가 돼 밤공기가 차니까 내가 꼭 데려다줄게 이따 그러고 싶어 갑자기 또 매일 밤 컴온 들어 가방은 니가 데려다줄게 전화 탔고 나중에 해 데려다줄게 밤공기가 차니까 오늘만 데려다줄게 네 친구님이 내 친구에게 데려다줄게 네 친구에게 말 좀 해줘 시간 됐어 이제 그만 가도 돼 가방은 챙겨가도 넌 좀 빼줘 집에 가는데도 대체 니가 왜 필요해 우리 나쁜게 아니야 다 큰거야 내일이 되면 우리 얘기 남은 좋은 모를 거야 우리 나쁜게 아니야 다 큰거야 우리 나쁜게 아니야 다 큰거야 우리 나쁜게 아니야 다 큰거야 대충 믿고 나와 빙빙 데려다줄게 전화 탔고 나중에 해 예예 데려다줄게 밤공기가 차니까 하루만 데려다줄게 네 친구님이 내 친구에게 데려다줄게 꼭 나 일하지마 꼭 나 일하지마 데려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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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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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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